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펠리니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라이젠 새로운 cpu 라이젠 9800x3d 제품이 출시가 돼서 막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cpu가 라이젠 9800x3 cpu 구요 보드는 msi x8702 카본 와이파이 제품에 장착을 해봤고 x8702 카본 이 해당 보드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쓸모가 있네요 as 할 때도 사용되고 또 새로운 모델들 예전에 제가 9600x cpu 장착해 봤죠 이번에는 라이젠 9800x3d cpu 를 장착을 해서 테스트 좀 해볼 거에요 지금 소켓에 제가 지금 장착을 해 놓은 상태구요 많은 분들께서 라이젠 9800x3d 제품을 기다리시고 되게 궁금해 하시고 하셨거든요 특히 메인보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650 보드라든지 670 보드라든지 새로운 870 보드라든지 여러 메인보드에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이고 또 게임 성능도 기존의 7800x3d 보다 좀 나아졌다 더 좋아졌다 뭐 이런 루머들도 있기 때문에 많이들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스펙을 말씀을 드리면 젠 파이브 방식이고 tsmc 5nm 공정 그리고 8코어 16스레드 tdp는 120와트 입니다 기존의 7800x3d 하고 tdp 가 같아요 듀얼 공랭으로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특이한 점은 이번 9800x3d 는 cpu 오버클럭이 풀려 있다 그래요 물론 예전 같지 않아서 워낙 클럭들이 높기 때문에 우리 옛날 뭐 2기가 때 3기가 때 cpu 들처럼 cpu 오버클럭을 막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 오버클럭 그러면 메모리 튜닝 정도 xmp 또는 x4 정도 해서 메모리 튜닝을 조금 더 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요즘 제품들은 cpu 오버클럭 더 하고 뭐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존 7800x3d 는 cpu 오버클럭이 잠겨 있었다면 이번에 9800x3d 이 제품은 cpu 오버클럭 자체가 풀려 있다 오버클럭을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스 부스트 클럭은 4.7기가 구요 최대 부스트 클럭은 5.2기가 l3 캐시는 96메가바이트 고 토탈 캐시는 104메가바이트 입니다 게이밍 성능은 기존 나이젠 7800x3d 보다 한 8% 정도 성능 향상이 있다 그리고 다중 멀티 작업 이라든지 특정 게임에서 최대 20% 정도 성능 향상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게임 성능 한 8% 정도 약한 10% 내외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성능 프레임 성능 같은 경우에는 리뷰 전문을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리뷰어 분들이 또 많은 게임에서의 프레임 들 쫙 보여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컴퓨터 수리가 주다 보니까 실제로 장착을 했을 때 듀얼 공랭 장착했을 때 온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 단가 가격도 되게 중요하죠 출시됐을 때 479달러 정도의 금액으로 출시가 됐다 그러거든요 아직 저희들도 가격 정보가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추산을 해보면 현재 달러가 1380 원이니까요 환율로 계산을 했을 때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한 70 초반 중반 정도 나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른 분들은 또 80만 원 이상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사실 가격이 좀 하는 거거든요 기존 780의 3D가 50만 원대 전 후반에서도 팔렸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가격이 좀 상승되어 있는 지금 딱 수준이긴 해요 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출시가는 제 생각은 70 중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제 생각보다 더 저렴하게 나오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저렴하게 나오진 않겠죠 아직 환율이 1385원 정도 하기 때문에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 7800의 3D 제품이 현재 단종은 아니라고 합니다 단종은 아니고 이번 연말까지는 시중 물량이 좀 작을 것 같다 그런 얘기는 하거든요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단종은 아니다 하지만 물량은 작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사실 9800의 3D 가격이 확 올라가면 누가 이걸 사겠어요 가격이 너무 높으면 다들 7800의 3D 사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듀얼 공랭 달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했고요 A15번으로 업데이트 했고 메모리는 S&Core 클레브 5600MHz 16기가 2개 장착을 했고 써멀은 국산 써멀 에임에 도포를 했습니다 아 참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릴 때 이번 9000대 라이제는 기본 베이스 메모리 5600MHz 인식한다 제덱에서 지원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지금 클레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SK 하이닉스 칩을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긴 한데 SK 하이닉스 오리지널 메모리인 경우에는 5600 짜리 꽂으면 바로 5600 인식한다고 합니다 하이닉스 칩을 가지고 생산하는 메모리들은 4800 칩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5600이 안 뜨고 4800으로 뜬다고 해요 제덱 기본 베이스 5600으로 인식을 하려면 SK 하이닉스 5600MHz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메모리 클럭을 5600으로 올려주고 사용하면 되고요 바로 뜨지는 않아요 참고로 잠시 안내해 드렸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23도 정도 되고요 바이오스 기본값으로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이라고 하면 PBO가 오토로 되어 있어요 하드웨어 인포 라이젠 9800X 3D 현재 최대 온도 48.8도고요 듀얼 공랭쿨러 장착을 해서 10분간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돌려보니까 두 가지에서 아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첫 번째 CPU 최대 온도 최대 온도는 91.4도 나왔습니다 CPU 전체 소비전력은 148W 먹었고요 멀티 점수 22435점 기존에 7800X 3D를 써보신 분들은 알 텐데 점수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보통 7800X 3D가 PBO를 켰을 때 또는 커브드 오티마이즈 설정을 했을 때 17000대 정도 나오거든요 잘 나오면 18000점까지 나오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17000 몇 몇 점 이런 식으로 해서 17000점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비해서 22400이면 약 30%의 멀티 성능이 올라간 거예요 점수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거기에 따라서 온도도 아직 바이오스라든지 초기 버전이긴 하지만 조금 높은 편입니다 보통 이전 세대의 7800 같은 경우에는 80 초중반 보통 한 85도 내외 80 중반 정도 나오는데 물론 좀 높은 애들은 90도까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일단 91.4도까지 딱 찍었네요 이게 지금 기본 디폴트 값이고 여기에 메모리를 6000이나 6400으로 오버클럭을 하거나 아니면 튜닝 메모리를 쓰거나 그러면 점수는 좀 더 올라갈지 모르지만 온도도 같이 좀 더 올라갈 거예요 생각보다 온도는 조금 높다 저는 그래도 신제품이니까 온도를 조금 낮춰서 한 70 중후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기존 7800X3D 보다는 조금 높은 편에 속한다 또 일부 다른 분들은 순행쿨러를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거의 인텔 265K 하고 비슷하네요 인텔 265K도 듀얼 공냉 달고 91도였거든요 얘도 딱 경계이긴 하다 순행 써도 좋고 공냉 써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현재 지금 기본 디폴트 값이거든요 디폴트 값에서 PBO를 켰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에 다시 진입을 했고요 F7번 어드밴스드 들어가서 오버클럭킹 쭉 내리면 어드밴스드 CPU 컴프레이션 AMD 오버클럭킹 퍼시즌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여기 오토를 이게 PBO입니다 오토를 이네이블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한번 해 볼게요 현재 최대 온도 47.8도고요 멀티 시작 CPU 최대 온도 계속 올라가고 있죠 현재 88.5도 CPU 팬 소음도 조금 크게 발생을 하고 있고 10분간 마주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온도는 거의 차이가 없네요 91.9도 92.1도 1도 차이가 좀 안 나는 것 같고요 점수도 마찬가지로 기본 베이스하고 PBO를 켰을 때 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현재 22,655점이거든요 기존이 22,435점이니까 약 한 200점 내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테스트 했을 때는 PBO를 오토로 하나 켜나 큰 차이가 없다 예전 7800X3D 같은 경우에는 오토를 했을 때 하고 이네이블 했을 때 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PBO를 오토로 하면 15,000대 정도 나왔는데 PBO를 켜면 17,000대 나오고요 얘는 큰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커브드 오피마이즈 설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드 오피마이즈 설정은 7800X3D B650 보드에 설정하는 그 값을 그대로 넣어 볼게요 바이오스 진입 했고요 F7번 어드밴스드 들어가서 오버클러킹 오버클러킹 안에 어드밴스드 CPU 컴피레이션 여기에 AMD 오버클러킹 퍼시즌 부스트 오버드라이브 이네이블 얘를 쭉 내려서 어드밴스드로 바꿉니다 어드밴스드 바꾸면 요 밑에 커브드 옵티마이저 있죠 설정을 해 볼게요 디세이블되어 있는 것을 기존 7800하고 통일하게 올코어 네거티브 20으로 이게 가장 국민 설정이거든요 요정도 두고 만약에 내가 91도 90도 온도가 싫어 나는 85도에서 락을 걸고 싶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그러면 여기 있죠 플랫폼 서멀 스로틀 리밋 이게 최대 온도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 오토 여기를 90도로 하고 싶으면 90 85도로 하고 싶으면 85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주면 리미트가 됩니다 딱 걸려요 그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전 7800X3D도 온도가 좀 높다 그런 모델들은 보통 제가 85 85도죠 보통 85도 정도로 제가 잡아들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현재 얘는 일단 잡지 않고 한번 볼게요 자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 시네벤치 실행을 하구요 현재 최대 온도 74.2도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커브드 옵티마이즈 설정 그리고 10분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커브드 옵티마이즈 설정으로 시네벤치 10분 플레이 했습니다 오 역시 커브드 옵티마이즈 설정은 라이젠에서는 필수 아닌 필수가 된 것 같아요 7800X3D에서도 사실 커브드 옵티마이즈 설정하면 좀 좋아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 9800X3D는 더 좋아졌네요 기본 디폴트 값 또는 PBO를 켰을 때보다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오 박수 자 보시면 CPU 최대 온도 78도 야 제가 원하는 온도입니다 이번 라이젠 9800X3D 새로운 모델 출시되면 70도 중후반 정도 나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커브드 옵티마이즈 설정을 했더니 최대 온도가 78도 그리고 점수도 22,774점 PBO만 켰을 때보다도 점수는 조금 100점이라도 조금 올라갔어요 괜찮네요 라이젠 9800X3D는 기본 디폴트 값으로 사용을 해도 또는 PBO 켜놓고 사용을 해도 괜찮다 온도를 조금 더 낮추고 쓰려면 커브드 옵티마이즈 설정을 하면 확실히 좋아진다 아까 같이 기본 값에서는 91도가 넘었기 때문에 경계였거든요 아 얘는 순행을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공냉을 써도 무난할 것 같고 딱 중간에 경계였는데 커브드 옵티마이즈 설정을 하니까 이건 완전히 공냉을 써도 충분하다 이게 제 테스트 했을 때의 답인 것 같아요 사실 온도 좀 높으면 아까 그 플랫폼 써몰 스루트 온도 걔를 좀 잡으려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온도 변화가 있는지 점수 변화가 있는지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설정만 하고 쓰셔도 충분합니다 사실 시네벤츠는 100% 부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최대 78도 22,774점 K사전 커뮤니티에서 23,000까지 올라갔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구요 기존에 7,800, 3D 17,000대 점수에 비해서는 엄청 높은 거죠 사실 수냉 제가 붙여서 좀 돌려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수냉도 뭐 붙여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수냉 쿨러 붙이면 온도 조금 더 떨어지긴 할 텐데 이번 9800 X3D도 공냉이면 충분하다 커브드 옵티마이즈 설정을 하고 쓰시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속마음은 기본 디폴트 값으로 돌렸을 때 70 중반에서 후반 정도 온도 나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그래도 이 정도 뭐 대단한 거죠 근데 생각보다 점수가 너무 잘 나왔어요 저는 한 19,000? 게임에서 성능이 평균 8% 정도 올라간다고 하니까 한 19,0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 돌려본 건데 한 23,000 정도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멀티 점수도 잘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인 것 같아요 가격이 소비자가 얼마 정도에 출시가 될까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고 가격만 좀 더 메리트 있게 출시가 되면 7800X3D와 더불어 많은 인기를 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CPU 중에 하나니까요 제 마음 같아서는 70 초반에서 70 중반 정도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 7800X3D에 50만원대에 판매됐었던 그때로 돌아가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오늘은 우리 패밀리 분들과 함께 이번에 새로 출시된 라이젠 9800X3D 제품과 함께 했고 MSI-X8702 카본 메인 모드에 장착을 해서 플레이를 해 봤습니다 오늘 이후로 많은 영상들 많은 커뮤니티 글들이 올라올텐데 잘 확인하시고 잘 검색하시고 또 게이밍 리뷰어 분들 어디어디 게임에서 좀 더 높은 성능대를 보이는지 참고하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새로운 모델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